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2022년 4월 13일에 치료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지구과학원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학 해설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 시간 가져봐야겠죠 좋습니다 지난 3월 학력평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수능 난이도는 요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3월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공부의 어떤 지향점을 생각했을 땐 그거 대비 그래 이 정도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시험 때마다 문제가 조금 평이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실제로 이 문제를 되게 편안하게 쉽게 풀었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 또한 당연하겠지만 있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진짜 막 시험 볼 때 되게 헤매면서 힘들게 풀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쉬웠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들을 몇몇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과거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부를 끝냈다 하더라도 개념 학습을 끝내고 이 시험지 안에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형태의 자료들도 일부 일부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라고 적용시켜서 푸는 해석을 하는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몇몇 문제들은 그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암기 포인트가 있어야지 해석이 되거나 또는 그런 암기 포인트가 잘 머릿속에 들어 있을 때 해석이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문제들 또한 있어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거나 아주 고난도로 구성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개념 학습을 하고 이제 막 기출분석을 딱 끝낸 한 그 정도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렇게 해석해보고 연습해본 경험치가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는 좀 낯설음이 좀 클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다 바로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의 비율이 지난 3월보다는 조금 더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어 이거 뭐지? 어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네 어 하나씩 읽어봐 아 읽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찾아서 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 오케이? 어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다양한 함정이 이렇게 크게 파져 있다거나 어? 정말 고난도의 어떤 개념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막 개념 학습을 끝내고 기출분석 정도까지 끝내는 친구들이 볼 때는 조금 낯설음이 클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어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 그래 조금 뭐 그래 이런 뭐 내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해서 답을 찾는 데까지가 크게 불편하진 않구나 아 그래 이 정도 뭐 읽고 생각해야 될 게 적진 않지만 전체에 대한 문제를 풀고 답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시험이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한 꽤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마세요 어 그냥 아직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조금 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어 앞으로 그냥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어 남들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거만해지지 않게 겸손하게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지금의 해설관을 보시면서 내용들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조금 뭐 부가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해 보셨던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라면 어 조금 뭐 편안하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전문제라든가 모의고사 오지 모의고사에서 건드리는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나 이런 질문 요소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이 시험제는 꽤나 담겨있긴 해요 오케이? 아직 2023학년도 수능 준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단계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실전문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선보여드릴 그런 문제들 또한 저희들은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몇몇 질문요소들 우리들이 지난해 같이 연습했었던 사원들이 이 시험제안엔 잘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부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험을 치른 당일날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서 공부 더 한 다음에 보면 어 이거 뭐 그냥 뭐 그래 편안한 시험이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좋아요 3월 학력평가보다는 등급 구분 점수는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지난 2022학년도 수능 대비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2022학년도 수능보다 난이도가 결단고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난이도는 그거고 난이도가 낮건 높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어차피 데이터가 나와도 어? 재학생들만 치러서 점수가 뽑아지는 반쪽짜리 데이터일 뿐이니까 이 시험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고 내가 맞았다면 제대로 해석해서 맞은 건지 얻어 걸려서 맞은 건지 또는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해설 강의 듣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틀린 부분이 있다 어? 내 생각과 해설 또는 답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를 했거나 잘못 읽어서 잘못된 답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완 학습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됐어 뭐 이게 난이도가 어쨌다 이건 지금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교육과정 범위네 아주 잘 만들어진 양질의 문제들 학습 소스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된 거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습을 하는 그런 학습이 지금 필요한 거라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아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 그대로 끄집어내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깨끗한 시험지 이렇게 출력하셔서 메가스터디 학습 지원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쵸? 다운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